중국은 대망을 향해 중국 무역 제재 확대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 중단과 관련해 대만산 농수산물과 기계류,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하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대만산 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관세 감면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추가로 관세 감면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대변인은 민진당은 중국의 무역 규제를 해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책동에만 나섰다고 비난했습니다.